레위기 1장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폐마 거기에 있는 재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재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재단해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재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받치는 제사이다. 받치는 제물이 가죽 때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받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받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 앞 곧 재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재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것들을 재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든 재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받치는 제사이다. 나주에게 바치는 제물이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재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재단에 불사르고 피는 재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재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에 몸을 찢어서 두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재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받치는 제사이다. 레위기 2장 나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형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받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받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주에게 살라받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덥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써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재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받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받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받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받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을 재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햇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받치는 제사이다. 레위기 3장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폐마 거기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받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재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살을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받치는 제사이다. 화목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양이면 그는 그 양을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폐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받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재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받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염소면 그는 그 염소를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폐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받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재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받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받치는 제사이다. 기름기는 다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솟대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압 곧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압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압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압에 있는 분양단 뿔에 돌아가면서 수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기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재물이 된 소액에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곧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에는 솟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재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재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기에 있는 번재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재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살릴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재사이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틈없는 수점소 한 마리를 재물로 끌고 와서 그 수점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와 번재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수점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재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재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재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재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재물의 기름길을 다루듯이 수점소의 기름길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재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재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재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재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재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재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재물의 기름길을 떼어내듯이 기름길을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재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재사 재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재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재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재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재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재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재사의 재물에서 양의 기름길을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길을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길을 받아서 재단이 나 주에게 살라받치는 재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아멘.